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인들이란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일에 무척 익숙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또 말이 많습니다 숟가락 얹는 일에 지나치게 뛰어난 분이다 이런 평가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만큼 스스로 힘으로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인이나 연예인이나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깃발을 휘날리는 일을 하면 재빠르게 그곳에 가서 함께하면서 폼을 잡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사관왕 축하 오찬 장소에서 코로나19 와중에 파안대소화하는 그런 청와대 사진이 나와서 짜파구리 파티 때문에 홍력을 치른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수출 통관 기준이 604억 달러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회를 문 대통령은 놓치지 않고 12월 6일 날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자신이 재임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시중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자신이 무성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 아마 이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렇게 봅니다 12월 7일 날 조선일보 사슬은 무역으로 선진국 뭐 도운 게 있다고 공치사하나라는 그런 작심 비판에 글을 실었습니다 사슬은 문재인 정권 동안 기업에 가해진 다양한 그런 규제와 족쇄와 괴롭힘을 하나하나 나열한 다음에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세력이 무역으로 선진국된 성과를 부정 비하한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무역 입국에 눈부신 성과를 부정한 것이 누군가 정권 주변의 좌파 운동권과 친문 세력은 수출과 산업화로 경제를 발전시킨 현대사의 성취를 폄훼해왔다 반기업 폭주를 지키만 보던 대통령이 무역으로 이룬 성과엔 숟가락부터 얻는다는 국정쇼와 생생내기 내공으로 보면 역대 정부 중 금메달감이다 이렇게 아주 냉소적인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월간 사상 최고치의 수출 이면에 있는 짙은 그림자를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월간 기준 수출 사상 최고치 기록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아주 어두운 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명의 교수가 수출 금액 신기록 이면에 3대 불안이란 제목으로 문화일보에 기구한 글에는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재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신세돈 명예교수의 주장입니다 지난 3분기 경우 경제성장률은 4.0% 전년 대비 그리고 26%나 증가했던 수출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의 수입을 제외한 부분의 성장률 기여도는 10분의 1에 불과한 0.4%포인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수출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것이 0.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2분기의 경제성장 수출 증가율은 6.0%였는데 수입을 제외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절반 정도인 3.2%에 지나지 않았다 1분기도 성장률은 1.9%였으나 순수출 수입을 제외한 성장 기여도는 0.6%포인트에 지나지 않았다 수출 증가율이 몇십 퍼센트가 돼도 수입을 제외한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올해 수출 증가는 거의 대부분이 수출 가격 상승 때문임을 말해준다 수출 가격이 오려면 대체로 수출 물량은 감소하게 말입니다 실제로 수출 물량은 계속 줄어서 9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 이상 줄어들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출 증가는 대부분 수출 가격 상승 때문이다 이것은 곧바로 수출 물량 감소와 함께 일어난다 신세둔 맹여수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특성상 수출이 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료나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야만 되는 구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출 증가율 이상으로 수입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기록적인 수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쌓이는 이유다 수출 증가가 주로 수출 가격 상승이라서 수출 물량은 줄어들고 있으며 수출 물량 감소 때문에 수출 금액마저도 그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밝게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업 투자가 점점 더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진희동 맹여교수의 주장입니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연간 300억 달러를 넘지 않던 해외 직접 투자가 2019년도에 644억 달러 2020년도에는 565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278억 달러로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거의 600억 달러 원화로는 72조 원 정도가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난 셈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설비 투자가 총액이 174조 원이기 때문에 약 국내 설비 투자의 41%가 해외 직접 투자로 일어났다 그리고 기업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면서 수출 기지를 국내에서 해외로 빠르게 옮겨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수출 기반과 성장 기반 및 일자리가 동시에 사라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하나 또 반길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반시장과 반기업 분위기가 평비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은 사실 안으로 곰고 있다는 것이 적당한 진단일 것입니다 신세든 교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무엇이 우리나라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된다 녹슬어 고철 덩어리가 돼가고 있는 수출공단을 되살리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 도시 재생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를 꼽혔던 구미, 울산, 대불, 군산 등 대표적 수출공단을 재생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재생의 중심에는 돈만 뿌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자리 잡게 해야 된다 그동안 이제 만들어 놓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표가 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나라가 굴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신세든 교수님이 분석한 걸 보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안은 계속 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 설비투자의 41%가 외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기반뿐만 아니고 일자리 소득원들이 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또 매개 살리기 위해 더 높은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또 그것이 대부분 원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생산기지를 옮기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 대통령 눈에는 11월이 수출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숫자만 보이지만 경제 전문가 눈에는 안으로 곰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안으로 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괴롭히니까 어떻게 안으로 곰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것은 세금 올리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으니까 5년 동안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행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자세상사님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